원수들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노래내고 컴백하는 건데 한국에 오래 있지 않아서 그것도 활동도 2주차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이 속상해한다는 속상해하겠지?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원수들이 많이 많이 속상해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밖에 못 하니까 우리도 그만큼 진짜 열심히 재밌게 활동할게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재밌게 우리랑 같이 활동해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한산 컴백 준비할 때는 원수들 생각하면서 이제 한산 준비를 하는 거니까 원수들을 위한 앨범이고 원수들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잘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속상했죠 사실 뭔가 속상해할 것 같다는데 속상해하니까 사실 언제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저도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섯살을 알아볼게요 두 사람은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좌우로 내가 그대한 날을 보내고 시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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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팩트는 앨범은 원수들을 위한 앨범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곡이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노래들이니까 진짜 그거는 달라질 것도 없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원수들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원수들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내가 지금 버블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차마 나도 원수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는 못하겠다 우리가 정말 원수들을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밥 먹으러 가볼게요